은결히 옹호 고수하고, 우리 나이 승부한 인민사랑이 이대로 인민들에게 다 닿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보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열쇠는 바로 우리들이 지우고 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김정민 애국주의 심장을 불태우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의 헌신과 육사를 펼쳐보고 계시는 정의하는 원수님이 부상과 구도를 맨 앞쪽에서 실현되어 나가는 결사가 간절히 돌려 부사가 되겠습니다. 김일수님, 김정일 조선의 운명이시며 다행을 얻어버리신 정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원병자인 얻고서 김정일 조선의 운명 선배들이 창조한 영별사원의 고기한 단속을 겨우 정의하는 원수님을 반복수 맞춰 원고를 포기하는 정의적 안경선의 성생활 향하여 안파리아 내겠습니다. 김정일 조선의 운명이시며 다행을 얻어버리신 정의적